자 124번입니다. 동물의 성염색체 체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암기 내용인 듯하지만 우선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심화반에서 다룬 내용인데 성결정형 얘기죠. 이 내용을 학생들이 소홀하기 쉬운데 이렇게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성결정형은 웅성이용과 자성이용이 있다. 자웅 이 말은 암수라는 뜻이고 그럼 웅성이용이라는 얘기는 수컷의 성염색체가 다르다. 그래서 XY타입이 있고 XO타입이 있고 그래서 O는 없다는 얘기. 그럼 자성이용은 암컷의 성염색체가 서로 다른데 ZW형이 있고 ZO형이 있고 그래서 XY형은 상염색체를 EA로 놓고 그럼 성염색체 XX인 경우 XY인 경우 수컷의 성염색체가 서로 다르다. XY가 수컷이고 XX는 암컷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초파리아하고 사람.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그 동물마다 다른데 사람의 경우에는 Y염색의 유무가 성별을 결정한다. 초파리아의 경우에는 X염색의 수가 성별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XXY인 경우에 사람이라면 남성, 초파리라면 암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Y타입은 상염색체 역시 EA로 나타내고요. 성염색체 XX 그리고 X. O는 없다는 뜻. 하나 없다는 뜻. 그래서 X 하나만 있는 게 수컷. XX 암컷.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매잠바, 메뚜기, 잠자리, 바퀴벌리기 하는 겁니다. Z, W 영역이 상염색체 EA로 넣고 그럼 성염색체가 Z, Z인 경우도 있고 Z, W인 경우도 있는데 암컷의 성염색체가 서로 다르니까 Z, W가 암컷이고 Z, Z는 수컷이다. 여기 Z, W인 경우에 W, 웅원, 여자, 누나, 닭, 누나 미안해. 그래서 누에, 나비, 닭. Z 우영역인 경우에 EA 상염색체로 나타내고 그리고 역시 상염색체 Z 그러면 수컷 그리고 Z 하나만 있으면 암컷.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도비 도마뱀, 비둘기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124번에 적용시키는 건데 약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1번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가 된다. 그러니까 닭, 누에, 나비, 닭, 누나, 닭, 누에, 나비, 닭, Z, W형이구나. 이게 이제 머리 속에 시험에 나와서 쓸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Z, W형이니까 그럼 Z자 들어가면 암컷의 성염색체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말이죠. 1번 닭. 벌의 암컷은 이것과는 좀 다른데 여기서는 벌의 경우에는 암컷은 EN, 수컷은 N. 설명드리면 이것도 알을 낳는 건 여왕물이죠. EN의 여왕물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난세포를 만듭니다. 난자죠. 그러니까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난세포 핵상은 N이고 이 난세포 지 혼자 단독으로 발생 과정을 거쳐서 수버를 만듭니다. 수버를의 핵상은 N.